네 안녕하세요. 제가 트윗을 하면서 우연히 이재선씨가 무슨 일을 2012년도 7월에 했는가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. 그 당시 이재선씨는 이미 80세가 넘으신 어머니한테 폭행을 해가지고요. 어머니한테 접근금지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요.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백화점 특설매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이재선씨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하철 역사에서 왜 불법 영업을 하느냐 자기가 마치 그 시장이 됐냐 큰소리 빵빵 치면서 성남 이재명 시장이 특혜를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에 그 매대를 밀쳐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쫓아온 안전요원 여자분이라고 그러네요. 그분의 가슴을 막힘껏 부여잡고 돌멩이 같은 흉기까지 휘둘러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44세 되신 이분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막 호소를 했다고 그러네요. 그런데 이제 이재선씨가 욕설을 한 것뿐 아니라 거기 매대에 있던 가방 의류 같은 걸 막 바늘로 차고 물건도 훼손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요.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병원 응급실에 이성된 안전요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이재선씨가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조치를 생각을 하고 밟았겠죠. 어떤 시기든지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자체장이 보건소에 그런 문의를 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러네요.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대요.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재선씨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럭 밑으로 들어갔대나 그래가지고 이재선씨 부인하고 딸이 정신병원에 이 분을 입원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엮어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 다음 이슈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감시하던 일을 한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에 대해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그 유서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또 대피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네요. 컴퓨터에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뭐 그대로 적었다. 내용을 보면 모든 건 내가 안고 감으로 다른 분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대요. 좀 웃기죠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. 모든 건 내 잘못이다. 라는 식의 그런 유서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뭐 듣던 소리 같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투신을 했다고 뭐 투신을 했나 본데 그게 오후 2시 48분경 이래요. 그런데 2시에 만난 분이 그 변호사이던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로는 굉장히 표정이 밝았다고 그럽니다. 표정이 밝아가지고 뭐 도저히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. 그러게다가 그 사건은 그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재수 이 사람한테는 이로운 상황에 있던 때에 갑자기 죽음을 택했다? 라는 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.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재수 이 사람이 진짜 몰려있는 상태라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뭐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죽음을 택한다는 거죠. 그리고 특히 지인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는 점. 그 점이 좀 이상하고요. 그리고 그 박지만 씨랑 중앙고 육사동기인데 이상하게 박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죽음을 당한다는 소리가 전에 그 주진우 기자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 좀 많아 보이는 이 사건을 두고 누가 훈장을 주라고 그랬냐면요. 김진태가 이재수한테 훈장을 줘라 그러면서 마치 그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될 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. 현재.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. 사실은. 그런데 제가 너무 진짜 놀라운 관계라고 그러나 그런 걸 하나 또 발견했어요. 그게 뭐냐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요. 현재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방문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군사분기의 섬을 넘으면 체포해야 된다는 국민 청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나요.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진짜 더 뭐라 그래야 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런데 박선영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올라갔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.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다 그러네요.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. 이 여자의 남편이 민영일 전 대법관이랍니다. 민영일 그리고 김진태 있죠. 자한당의 김진태랑 사촌 관계래요. 무슨 집안이 다 이러네요. 그런데 기억하실 점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민일영일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 무슨 일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냐면요. 왜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을 국가기속으로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자꾸 항소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1심에서는 그 당시 재산조사위원회가 승소를 해서 국가에 귀속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된 것을 그게 318억 원 이상 되는 땅에 관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후손 중에 하나가 불복을 하고 그걸 항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 2심이 된 거죠. 그때 민일영, 민씨 집안이 좀 친일파가 많죠. 그런데 민일영 당시 대법관이 일제로부터 자기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친일파 즉 한일합병에 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해서 이 항소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친일파 자손이 승소를 했다는 거죠. 무려 그 당시에 320억 정도에 해당하는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일영,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대법관이었는데 그 마누라가 박선영이라는 거죠. 게다가 사촌관계인 김진태, 이 김진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. 그죠? 아이고, 그래가지고 이 김진태가 바로 이재수한테 훈장을 줘라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. 그런데 또 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요. 김진태의 처사촌이라는 사람이 정영식 부장판사라고 합니다. 그런데 2월 달에 이재용 석방을 유도한 게 바로 정형식 부장판사예요. 이해가 되실지 물지만 이게 뭐냐면 1심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었냐면요. 삼성 이재용이나 박근혜나 비슷한 책임, 동일 책임에 있다라고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라고 1심에서 그런 선고가 나왔는데 이 정형식 부장판사가 1심을 뒤집어 버리고 이재용의 잘못은 적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재용을 풀어준 거예요. 그런데 이 정형식, 이 사람과 김진태는 처사촌관계랍니다. 처사촌관계라는 건 뭐냐면 박선영,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라는 비례대표로 됐다는 이 여자분 이 여자분은 좀 아니고요. 이 여자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모릅니까? 남북문제가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? 도대체 이런 멍한 여자도 있나? 뭐 아무튼 김진태가 들 쓰셔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박선영의 남편이 민일영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 정형식 부장판사와 김진태는 가족관계에 있어요. 어떻게 가족관계에 있냐면 정 부장판사의 부인과 박선영의 은 서로 이종사촌관계랍니다. 복잡하지만 아무튼 가족관계라는 거는 확실하죠. 그래서 삼성 이재용도 집행유예로 풀어줬고 또 친일파 재산도 그래 국가 귀속하지 말고 니네가 가져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. 남편은. 그리고 박선영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있냐. 세상 돌아가는 물정조차 모르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하겠다라는 거에 자기가 뭔데 그거 반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국제적으로 흐르는 추세에 지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맹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. 완전히 그 친일파들이 왜 문제냐면 사실은 북에서 완벽하게 100% 친일파들을 처형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다수를 그렇게 처형하고 불리익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. 친일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게 중에 하나인 이런 민일영, 민씨 집안 또 박선영, 김근태와 얽혀가지고 지금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지금 이런 식의 그 몰상식한 짓을 한다는 거죠. 지금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죠. 좀 놀라운 일이지 않겠어요? 그런데 제가 이 기회에 그 로우스쿨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찾아냈어요. 그런데 로우스쿨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전해철이죠. 그거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? 그런데 왜 로우스쿨을 미국식 로우스쿨 굉장히 비싸거든요. 들어가서 이걸 다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다가 도입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이재명 지사와 같이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패스를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로우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2017년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왜 불공정하느냐? 이게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합격자 명단, 법원검찰, 로우펌, 채용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. 아니 무슨 한국처럼 그렇게 시험에 공정성이 막 그렇지 않아도 없다고 그러는 사회인데 왜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건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. 그래서 합격자 명단하고 성적이 비공개가 되니까 로우스쿨 제도가 공정성 자체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. 시리다 청소리hoven 요리